올해는 꼭 장가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보상의 남자 김은동주입니다. 노래는 무슨 노래 시켰죠? 강산에 거꾸로 밤에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, 그렇습니다. 노래 공목 중엔 제일 공목이 긴 노래입니다. 박수! 그 흐르는 강물은 거꾸로 벗을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야 이유처럼 그건 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온 분위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야만 하는지 여러 칼의 기춘 만의 길이 내가 너 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이 일지라도 꼭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지는 햇살을 보겠지 예예예예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